XSFM입니다. I, D, W, K 발달이 아직 요원합니다. 이번 주말의 이상평근은 인류가 다리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두 번째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제가 좀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다리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수단은 바퀴죠. 바퀴. 윤세민 에디터입니다. 그런데 바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용이 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한 가지 전제를 더 붙이면 이야기가 됩니다. 바퀴만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제가 지난 주말에 부산에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태종대를 걸어봤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산행.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태종대는 다 절벽으로 돼있으니까 산이에요. 산. 동백꽃이 피기 직전이라 아주 반짝반짝하고 좋습니다. 보러 가실만은 합니다. 산 같은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다닐 수 있는 바퀴로 된 것. 버스하고요. 오토바이밖에 없어요. 다른 바퀴로 된 것들도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이런 전제를 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제 킥보드는 웬만한 대도시에 다 대중화되어 있어가지고. 킥보드가 아니고 뭐죠? 그거? 전동 킥보드요. 네. 전동 킥보드. 광안리 해운대 서면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요. 목적지까지 타고 내린 다음에 그냥 또 걸어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이러면 돼요. 목적지 앞까지만 내려다줘요. 그렇죠. 말고 목적지 안까지 바퀴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면. 그 생각은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손희상 선생이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과 내일. 네. 기다려주십시오. 그것은 알기 싫다는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간 좋은 건강한 비움 친구. 평산네이처 디메이트. 오늘을 행복하게 만드는 수제 간식. 언제나 오란다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퍼펙트 25 퍼펙트 25 퍼펙트 25 전화로 공부하는 원어민 1대의 수업 25 Why don't you call 퍼펙트 25 어렸을 때 많이 보던 과자 있잖아요. 딱 그 식감. 그 맛. 먹기 전엔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근데 처음 씹는데 어 뭐지? 했어요. 왜 안 딱딱한 거지? 어? 근데 왜 달지 않고 담백한 거지? 손을 한 번 대면 나도 모르게 계속 먹는 거 있죠. 이 맛있는 거 이거 뭐예요?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 잘 만든 수제강점. 언제나 오란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잤는데 피곤해. 단조운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조운. 헬릭 스미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양어. 퍼펙트 25 퍼펙트 25 소식 있습니다. 네. 2월 23일부터 1월 1일까지 퍼펙트 25가 방학을 합니다. 방학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전화 외국어 서비스 같은 거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방학이란 말 들어보신 적 없을 거냐? 그렇죠. 전화영화에 왜 방학을 만들어서 돈 벌기를 거부하느냐 말이죠. 네. 퍼펙트 25는 매년 마지막 주에 선생님들과 해외 어디메에서 워크샵을 갑니다. 네. 놀아요. 워크샵은 또 그냥 노는 것도 아니죠? 네. 뭐라 하는데 놀아요. 네. 1박 2일 리조트를 빌려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내년을 부스트하는 자리입니다. 강사의 복지가 곧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퍼펙트 25 대표의 철학입니다. 이런 업체가 방학을 한다? 이 얘기는요. 학생들이 지겨워하니까 싫어하니까 이런 건 말도 안 됩니다. 하루라도 손님을 받아야죠. 그렇죠. 직원들이 정규직이고 그들의 처우를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선생님들이요. 그렇습니다. 곧 새해가 시작되면 당신은 갑자기 책장에 꽂혀있던 영어 교재를 들척이고 담배를 한번 버리고 술을 잠깐 끊어보던가 헬스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죠? 그 도시락 몰에서 제일 맛없는 도시락 시켜가지고 막 냉장 냉동실에 쌓아놓고 반 그릇씩 먹고 막 닭가슴수만 먹겠다고 막 선언하고 네. 방학에 들어가기 전 19일까지 퍼펙트 25 전화 영어를 등록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최고의 전화 영어 교육 최대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등록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아 이게 12월에는 약간 수강신청의 경향을 띄는군요. 네.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요즘은 손님이 좀 미어 터져서 퍼펙트 25가 좀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하기에는 지금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미 30번 넘게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새해 목표는 뭔가 강제성을 부여하고 돈을 미리 써놓는 게 좋습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뭐 방학 동안 그러면 수강료 그냥 날아가냐? 아닙니다. 그냥 킵 돼 있습니다. 그쵸. 그럴 리가 없죠. 생각보다 퍼펙트 25는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전화 영어입니다. 그럼요. 저는 아직도 퍼펙트 25 대표님의 처음 저희 광고하러 오셨을 때 금방 죽을 것 같은 창백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창수하십니다. 지금은 때깔이. 네. 이제 머리도 심으실 거예요. 그럴 돈도 있지 않나. 아니 빠지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고 싶을 수는 있지 뭘. 미신 거지. 네. 아무튼. 그하실 시작부터 여지까지 전화영어 강의를 받는 분들도 계시니 말 다 했죠. 아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는 하지만 이분은 네이티브가 이미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외국인들 자주 안 만나면 계속 줄어요 또. 그냥 수다가 좋은 거 아니실까요? 아 그거. 그런 의도이신 분들도 계세요. 아 이제 재밌다. 선생님하고 선생님 나중에 친해진 인생 얘기도 하고 막. 우리 애 키우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제가 이걸 해서 영어가 늘었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아무데도. 그럼 이거 하는 게 낫겠네요. 어 그럼요. 친구도 없고 외국 나갈 일도 없고. 기껏해야 집에서 미드나 무자막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또 내가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을 할 기회.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튼 2020년에 영어를 시작한다면 퍼펙트25와 함께하세요. 네. 인기 있으니까요. 눈치 보면서 수강 빨리 하십시오. 하십시오.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다급히 또 이상평론이 기획되었는데요. 우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온 뒤부터는 가급적 이상평론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지만 오늘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쓸모있는 취재가 오랜만에 준비가 돼 있어요. 손희상 선생이 취재를 해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거상 손희상입니다. 네. 거지 상태란 뜻이고요. 거상은. 오늘은 진정한 거상입니다. 네. 반도에 쓸모있는 선생. 혹시 윤세명 기자님 발을 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끼말가락을 찧어본 적 정도는 있죠. 아 뭐 이렇게 막 그거 말고 좀 크게 골절이나 뭐 절단 뭐 이런 사고를 당하신 적은 없고요. 네. 없죠. 절단은 당했으면 지금 딱 보시고 아셔야 될 거고요. 네. 골절도 없었죠. 드디어 윤 기자님도 해보지 않은 일을 찾았습니다. 네. 저는 해봤어요. 뭡니까? 발을 다쳤거든요. 살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높은 데도 아니었는데. 사람 몸 다치는 거는 되게 애매하게 다치죠. 진짜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똑같은 엉덩방한 데도 다치기도 하고. 네. 근데 그 제가 왼쪽 발을 다쳤는데요. 혹시 칼에 찔려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칼에 찔려본 적도 아쉽게 없네요. 제가 그 이쪽 다리를 다친, 이쪽 발을 다친 날 그날 아침에 뭐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칼을 떨어뜨려가지고 그 칼이 이제 오른쪽 발에 꽂혔어요. 그 발을 또 다치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다친 발 이쪽, 그 부러진 발은 왼쪽. 아 네. 칼이 꽂힌 발은 오른쪽. 그 같은 날에 그렇게 다쳤어요. 네. 칼이 꽂혔을 때 피가 나오잖아요. 보통 만화를 보면 피가 나올 때 푸슛 하는 소리가 그렇게 나오는데 푸슛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뾱 하고 나옵니다. 밑에 한글 자막으로 뾱 하고 써져 있어요. 글꼴에 따라서 표현하기 어려운 글자죠. 뾱. 하여간 그렇게 다쳤습니다. 한동안 거질 못하고 있었고요. 제가 높은 곳에서, 안 높은 곳에서 대충 떨어질 때 그 옆에 큐레이터 한 분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보시더니 요파 씨의 사연을 내라고. 요파 씨의 사연을 내려고 요파 씨를 들어보니까 아 근데 거기는 정말 좋게 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하여간 제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응급실에 막 실려왔습니다. 처음으로 구조대원의 구급차를 타고 가서 새벽녘에 돼서 병원 휠체어를 뿌려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그거를 뿌려야 하나요? 꼭 주지 않나요? 새벽이니까 담당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나 그래가지고 원래는 그거 신분증 맡기거나 그런 거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슥슥슥 나왔는데 종합병원에 가면 말이죠. 어느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근처에 휠체어를 타고 링겔 같은 걸 꽂고 계신 그런 환자분들이 나란히 쭉 앉아가지고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정말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다쳐보니까요. 다른 할 일도 없고. 다른 할 일도 없고. 내가 다치기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흡연을 안 했었거든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설득력 있는 표현은 그거였어요. 6인실에서는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못 본다. 네. 하여튼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가운데 청소년분들은 흡연을 멀리하시고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계속 피우시고요. 휘체어를 타고. 쉬지 않고 삐세요. 휘체어를 타고 열심히 가다 보니까 저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근데 그 건물 편의점이 있는 건물 앞에 계단 한 칸 정도 높이의 문턱이 있더라고요. 전에는 그런 건물들마다 입구에 턱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인지조청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본 적이 없죠. 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하여 걷던 사람들은 휘체어를 처음 잡으면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자주 합니다. 새로 생겼네. 진짜 새로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새로 생긴 거 없어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있지? 하지만 휘체어를 늘 잡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오 새로 생겼네 라면서 턱을 턱 깎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편의점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불 앞에 보이는 편의점인데. 또 열심히 가니까 저 앞에 다른 편의점이 있어요. 두 번째 편의점에 가니까 좀 그 편의점이 약간 작은 규모의 그런 데였는데요. 그 턱은 없었지만은 입구 문을 여니까 그 입구 앞에 우산 같은 거라든지 또 막 호빵기계 또 뭐야 또 그 신문 꽂혀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막 판매대 같은 게 입구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길이 좁아가지고 물리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가 안 됐나 보네요. 적취물이 많아가지고. 그걸 치우면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치우긴 또 쉽지가 않죠. 홍콩이나 일본에 비교를 하면 한국은 편의점도 꽤 넓게 쓰는 편인데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넓이는 못 들어갑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물 같은 거 보면은 그 단단한 회색돌로 되어 있는 그 한 칸 정도의 그 턱이 있거나 아무래도 뭐 비가 많이 올 때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였을까요? 뭐 하여튼 뭐 그런 곳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 문 자체가 작거나 아니면 입구가 좁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아예 접근을 못하는 곳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 제가 다치고 나서 바로 즉각적으로. 하여튼 생각해보니까 제가 다니는 편의점도 하물며 이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도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가 한 사람 어깨에 겨우 들어갈 정도죠. 아 맞아요. 우리 건물에 있는 편의점은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로 못 들어갑니다. 제가 다니는 편의점들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진열대와 진열대 사이 과자를 고르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곳에 휠체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는 편의점은 못 가본 것 같아요. 그건 뭐 술집 많은 동네에 꽤 큰 편의점 있죠. 네. 그런 데나 들어갈까 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첫날의 경험이 저한테 즉각적으로 되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똑같은 곳에 살고 있었는데 문화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병원 근처가 제가 살고 있는 근처는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도시잖아요. 똑같은 나라고. 그건 그러네요. 해외를 가고 저승에 갔다 온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세상 간 건 아니고. 하여간 제일 먼저 그때 떠오른 생각이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휠체어 유저분들은 평상시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경험을 매번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로 떠오르는 생각은 휠체어로 이렇게 바퀴로 이렇게 못 들어간다면은 저 같은 환자라든지 아니면 바퀴 달린 보행기라든지 등등등을 이용을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잖아요. 또는 유아차를 끌고 다니는 부모님들도 이런 곳들은 쉽게 들어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요. 딱 눈으로 보자마자. 못 들어가니까. 휠체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수동 휠체어. 그러니까 접을 수 있는 접이식 휠체어와 전동 휠체어가 있습니다. 대개 보면 전동 휠체어가 당연히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동사무소 등등에서 걷기 불편하신 노인분들이나 장애인 혹은 저처럼 환자들에게 그런 것을 빌려줍니다. 보행기도 빌릴 수가 있죠. 그런데 접이식 수동 휠체어는 손으로 직접 휠을 굴리든지 아니면 뒤에서 동행자가 밀어주면서 가는 것이고요. 전동 휠체어는 전기를 충전해서 그 힘으로 가는 건데 전동 휠체어가 좋은 점은 근거리를 비교적 힘들이지 않고 혼자 다닐 수 있다는 점 정도입니다. 약간의 낮은 턱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나쁜 점은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차에 실을 수가 없어요. 차에 실으려면 전용차를 개조해야 되죠? 마개조를 해야 됩니다. RPG 미사일 몇 개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차로 개조를 해놔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기차의 모든 단점을 고스란히 떠안고 갑니다. 멀리 못 가요. 무겁기 때문에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무게가 아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가 다 되고 나면 그 순간부터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죠? 네. 이따 자세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휠체어를 차에 실을 수 없다는 것은 휠체어 유저의 이동폭을 크게 줄어들게 만듭니다. 반면에 수동 휠체어는 차에 실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먼 거리에 갈 때에는 차에 타고 다닐 수가 있지요. 하지만 혼자서는 낮은 턱조차 쉽게 넘을 수가 없고 경사가 진 길 같은 경우에는 동행자가 밀어준다고 하더라도 되게 쉽게 다니기가 힘든 그러니까 제가 고생하는 것보다 동행자가 밀어주는 사람이 엄청 빡세게 고생하죠. 그럼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수동 휠체어를 대여를 했고 목발을 주로 보조로 쓰고 아이워크라고 하는 것도 써봤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이워크라고 하는 건 제가 왼쪽 발을 다 다쳤으니까 왼쪽 무릎 밑에다가 이런 막대기 같은 목발을 대요. 무릎 목발인 거예요. 그러면 일반 목발은 제가 양팔로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무릎 목발 같은 경우는 제가 손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뭔가 제가 물건을 손에 쥐고 들고 다닐 수가 있고. 그러니까 무릎 아래가 다친 것이고 발바닥이 땅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허벅지부터 발바닥까지 고정해 주는 장치군요. 그렇죠. 아이워크라고 하니까 애플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런데 애플에서 만든 건 아니고. 하여간 거기도 또 역시 단점이 있는 게 일단 되게 자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넘어지기 쉽고요. 그다음에 무릎 밑에가 되게 아파요. 통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딱 그 깁스를 한 곳과 무릎의 사이쯤에 거치대가 위치를 하거든요. 엄청 아픕니다. 결국 그걸 잘 안 쓰게 돼요. 거기로 갑자기 체중이 실리니까요. 그리고 집 안에서는 바퀴가 달린 의자. 바퀴 달린 의자가 있으면 집에서 다니기 되게 좋고. 바퀴 달린 의자도 바퀴 달린 의자 나름인데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 같은 보통 책상 앞에 의자들도 있고. 아니면 고전적인 방식으로 방바닥을 걸레질하고 다닐 때 쓰는 의자가 있고요. 사실은 의자라기보다 바퀴가 달린 화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화분 옮길 때도 씁니다. 화분 받침. 그것도 요긴하게 쓸 수가 있죠. 아무튼 발을 다치면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사실 다친 날에 한 전전 날쯤에 UMC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때 UMC가 되게 뭔가 고민이 많아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몸이 아프다고 그런 얘기들 하고. 한 30분 붙잡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때 저는 그랬어요. 세상은 되게 아름답고요. 나는 되게 행복하다고. 행복한 일이 되게 많다고. 기억나죠? 네. 맞아요. 근데 그 바로 한 다다음에. 화를 돋우더라고요. 다다음 날에 사고 딱 당하고 나니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진짜 세상에 온갖 이런 불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다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금 다친 발로 땅을 디디면 안 되기 때문에 눈 떠 있는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누워있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동안 밀려있던 그 알스를 듣거든요. 그럼 막 자면서도 윤세민 기자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미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생때를 써가지고 퇴원을 하고 휠체어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아파트 입구에 있는 경사로가 있잖아요. 그 경사로를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데 그 경사로가 좌우 균형이 약간 안 맞게 약간 틀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사로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 아파트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인식한 적이 없었는데 왜 이딴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라는 그게 바로 딱 들어와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좁은 경사로를 양팔에 똑같은 힘으로 밀고 올라가면 올라가지 못하게 돼요. 올라가기 쉽지 않게 됩니다. 저도 그걸 구청에서 일하는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검사하기 너무 쉽대요. 그냥 공 굴려보면 된대요. 아 그래요? 가운데에서. 육안으로 보면 잘 뚜렷하게 티가 안 나거든요. 어느 쪽으로 훅 쏠려서 내려가는지. 특히 그게 이제 그 경사로가 휘어있을 경우에는 딱 봐서 잘 모릅니다. 어쨌든 좀 휘어있어요. 그게 그거 제가 이제 그 집에 수년간 살면서 처음 안 사실이죠. 근데 역시 거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아 평상시에 다른 휠체어 유저분들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었겠구나. 난 지금까지 몰랐는데. 아 손인상 선생네 집. 평생 산 집. 평생은 아니고. 꽤 오래 산 집. 몇 년 살았어요. 네. 근데 거기서.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손인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어요. 지금 과거형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아직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나가다가 낙엽에 맞아도 죽을 수준의 사람입니다. 근데 용케 살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모르죠. 지금 녹음 시점이랑 방송 시점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과거형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아 그런가. 안녕히 가세요. 방송에 나갔을 때는 제가 저기 가 있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은 이 세상 사람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사람이 시민운동 같은 거 한답시고 가끔 막 좀 위험한 곳에 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얘기해도 되잖아요. 시민운동 하다 다쳤습니다. 그런 이상이. 아닌데요. 만약에 그렇다 치면. 만약에 그렇다 치면. 근데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나보기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미술관에서 다쳤어요. 아무튼 뭘 하다 다쳤어요. 근데 다친 게 아니어도 좋아요. 갑자기 손 이상이 다리와 신발로 구성되어 있던 이동수단을 휠체어로 바꿨어요. 네. 바꿨습니다. 근데 이동수단만 바뀌었는데 세상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손 이상의. 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갈 수 있는 데가 진짜 확 줄어들어요. 다음 날에 산책을 나섰습니다. 집에 집으로 퇴원한 날 다음 날이죠. 다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인가. 다 다음 날인가. 아무튼 산책을 나섰습니다. 손 이상의 동네는 제가 아는 한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시내에서도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 속하고 버스의 이용률이 높은 곳입니다. 네. 근데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버스는 저상버스가 아니었습니다.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버스의 출입구가 낮고 거기에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받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버스를 뜻하는데요. 그리고 버스의 좌우 양옆 넓이가, 문의 양옆 넓이가 넓죠. 넓죠.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근데 사실 제가 평소에 타고 다니는 버스라고 해봤자 거의 집에서 지하철에 가거나 아니면 집에서 도서관에 가거나 딱 두 개 노선이에요. 두 개 노선을 다니는 한 일곱 종인가 여덟 종인가의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들 중에 저상버스가 단 한 데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가까이 가는 서울로 따지면 녹색 버스, 지선 버스는 저상버스를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저상버스의 보급률이 현재 30%가량이 된다고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았어요. 30%나 된다고? 설령 진짜로 30%라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노선, 모든 버스 노선에 저상버스가 운영되고 있다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전체 노선의 70% 정도는 저상버스가 다니지 않는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이상해지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파란색 간선버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간다 칩시다. 그런 집이 흔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집에서 간선버스 탈 수 있는 데까지 왔어요. 서울로 말할 것 같으면 보통 중앙차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차로까지 갔어요. 열심히 갔습니다. 몇 개의 턱을 넘어서서. 넘었다 치죠. 간선버스를 탔습니다. 물론 그 간선버스들도 두 대 중에 한 대만 저상버스입니다. 한참 기다려야겠죠. 그리고 이 장면은 이동수단이 그냥 다리인 분들도 보셨을걸요. 저상버스에서 바퀴가 들어가라고 철판 같은 게 쭉 나와요. 그런데 그게 버스를 타는 플랫폼하고 높이가 안 맞아.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안 맞아서 다시 뽑았다가 넣었다가 뽑았다가 넣었다가 이런 장면 솔직히 되게 흔히 볼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머릿속에서 지우니까 못 봐요. 그렇죠. 보긴 보았을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렇게 타고 가요. 그런데 간선버스는 골목길 안 가요. 안 갑니다. 내려줘요. 뭐 한 1km 바깥에서. 그럼 또 나는 한참을 가야 돼요. 남들이 녹색버스를 탈 때. 그래서 휠체어 유저들은 버스로는 대부분의 노선을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은 그러면 평소에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교통 인프라를 대부분 이용할 수가 없겠구나. 교통 인프라가 이렇게 그 도시에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서울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갖춰져 있는데도 대부분 이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저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한 번 버스가 내가 들어온 길을 보고 여기를 딱 보면 여기에 휠체어가 들어와서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에 사람이 진짜 없을 때만 가능하겠구나 싶잖아요. 쉽지 않죠. 러시아워 때는 꿈도 못 꾸죠. 그렇죠. 탈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역시 그러면 역시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할머니라든지 유아차에 타고 다니는 어린이들도 버스에 한 번 타려면 무진장 힘들겠구나. 물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어린이가 고생하지는 않죠. 그 유아차에 타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 혹은 보호자가 고생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유아차를 바퀴를 밀어서는 버스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아이를 안아들어요. 그리고 유아차를 다시 접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무겁죠. 그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디 한 번 이동을 하려고 하면. 그런데 웃긴 건 말이죠. 일단 버스에 탔어요. 저는 일단 동행자들이 있어서 친구들이 문병 오잖아요. 부축 좀 해줘 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버스 안에 장애인 노약자석 그러니까 교통약자석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휠체어 표시가 되어 있는. 휠체어로 못 들어가는데. 심지어는 휠체어 전용 공간이 있는 버스도 있었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닌데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규정이 그러니까.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되어 있는데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제가 딱 봤을 때 현재의 우리 사회를 되게 압축적으로, 함축적으로 비유해 주는 어떤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일단 들어가면 보호와 배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해놨어요.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규정을 바꾸고 계정과 계정을 거듭해서 모든 이들에게 맞출 수 있는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게 불충분해서 그게 되게 열심히 해놨는데도 너무 불충분해서 접근도 못하는. 접이식 휠체어 같은 경우는 동행자가 도와주면 어쨌든 버스 정도는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축도 해주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은 휠체어 접어서 들어주고. 동행자도 최소 두 명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왔다 갔다 하면서, 아니면 또 동행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승객들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 친절한 시민분들이 많으시니까요. 하지만 전동 휠체어는 저상버스가 아닌 이상 절대로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다치기 전에, 제가 걷는데 좀 힘들다는 걸, 걷기에 어려움을 느끼기 전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계속 남아. 사실은 이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나온 게 아니잖아요. 10년 넘었죠. 한참 됐습니다. 10년 넘었다 그러면 또 웃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거보다 더 오래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야기가 나온 지가 10년 넘었지 이동하기 어려운 건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론에 포착되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기 시작한 게 한 10몇 년쯤 된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문제가 계속 나오더라도 그걸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은 추상적으로밖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마음으로는 이제, 그래, 장애인들도 편히 다닐 수 있게 해줘야지.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라든지. 그런 정도. 혹은 이제, 아, 이게 좀 장애인 단체의 연대 방문이라든지 등등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 어떤 문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장애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그 이동권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동권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되게 생소했어요. 낯설었어요. 이동권 정치를 위한 시민 행동 같은 게 이제 외부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돈도 모아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면 체험 행사를 반드시 해요. 그렇습니다. 체험 행사 별거 없습니다. 누구나 탈 수 있게 휠체어를, 접이식 휠체어를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한번 타봐요. 그러면 되게 타기 좋은 곳에 갖다 놔도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얼마 안 가서. 사실은 그런 행사 중에 보면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혹은 구청장급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들도 있거든요. 선생이 겪은 편의점까지 가고 버스를 타보고 그 경험까지도 못 가요. 그냥 주변만 한 바퀴 돌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놀라느냐. 접이식의 경우 얼마나 많은 코어 스트렝스가 필요한지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세상에. 힘이 이렇게 세야 돼. 어깨가 너무 아프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전에는 그런 식의 특히 정치인이 참여하는 행사 같은 걸 보면 저 정치인이 또 나와서 쇼한다. 표포받으려고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업이 반드시 그런 체험 학습 같은 게 필요하다고 지금 느껴요. 그런데 그거를 다니기 쉬운 곳, 그런 거 말고 재래식 시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이 다니기 좋아하는 곳 있잖아요. 시장, 백화점, 그런 데다가 휠체어를 타고 정치인을 실제로 보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좀 알 것 같아요. 극장. 이래서 글쟁이들은 이런저런 체험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몸으로 겪지 않으면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재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손희상 선생님. 실제로 제가 휠체어에 앉아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김에 이걸 그냥 열심히 취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누군가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한 번씩 나가야 되고 나가려면 또 막 씻어야 되는데 집에서 한 번 샤워하려고 그러면 샤워 한 번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온몸에 딸이 뻘뻘 나요. 한 다리로 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황에서 나가긴 나가야 되고 그럼 나갈 때마다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이고 못 가는 곳은 어디인가. 혹은 갈 수 있더라도 오지게 불편한 곳은 어디인가 등등등을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어떤 선량한 PD가 있어가지고요. 그 선량한 PD가 취재비를 줄 테니까 여기저기 다녀보라고 그랬습니다. 여행 지원. 그 선량한 PD가 되게 그런 사람인 게 저한테 무슨 비행기를 타보라. 배를 타보라. 이런 얘기까지 환자예요. 남극도 한 번 가보라. 배는 수상스키 타는. 아니 수상스키 한다. 한강에 그거 있잖아요. 수상택시. 그런 건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탈 수 있을지. 하여튼. 아무튼 그리하여. 네. 환협보라 그랬습니다.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동권을 최대한 행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부탁드렸어요. 택시비를 받았습니다. 아직 받진 못했고. 그러니까요. 저 분야 저거 들고 와요. 영수정. 네. 싸들고 오세요. 없는데요. 까먹고 안 받았죠? 아니 안 받은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친구나 어머니 차를 많이 타고 간다고. 아니 바보야. 망함. 하여간.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비움친구. 당신의 새로운 비움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열대 과일 가득한 수제강정 언제나 오랜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잤는데 피곤해. 아 잤는데 피곤해. 단조운을 먹어야지. 간조운? 응. 간조운. 간 건강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조운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단건강. 간조운. 헬릭 스미스.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는 차량에 넣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상버스가 아니면 지하철밖에 못 타죠. 일단 지하철을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보려고 했는데 지하철에 가려고 할 때 버스를 타면 좀 힘드니까 택시를 타려고 그랬습니다. 접이식 휠체어는 트렁크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취재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택시 드라이버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트렁크가 끝까지 안 닥치거든요. 그 휠체어를 실었을 때. 특히나 이제 그 개중에는 택시를 마개조해가지고 트렁크 안에 거대한 가스통이 들어있는. 택시가 마개조가 아니고요. 그건 이제 자살 폭탄을 위해서 마개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요즘의 택시들은 조금만 더 돈을 쓰면 도너츠형의 LPG통을 넣을 수 있어요. 트렁크 아래쪽에다가 면적을 분산시켜주는. 그래서 휠체어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접은 휠체어가. 그런데 예전에 했거나 아니면 요즘 하드리도 좀 싸게 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적인 형태의 LPG 가스통이 들어가서 면적을 확 줄여버리고 이게 또 차량을 만들 때의 문제점이 뭐냐면 차량을 만들 때는 트렁크를 설계할 때 얼마나 넓은 것이 들어가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골프채의 길이로 판단합니다. 골프 클럽 가방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휠체어를 넣으면 그게 뚜껑이 안 닫혀서 덜컹덜컹하기 때문에 특히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 대부분 그냥 거절을 하고요. 휠체어 트렁크에 대한 규정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장거리를 갈 때는 검찰이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타땡을 불러야 돼요. 거기는 어쨌든 실을 수는 있거든요. 휠체어를. 그렇죠. 그건 벤이니까요. 지자체마다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장애인만 타는 것이 아니지요. 저 같은 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도 휠체어를 타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쪽수가 많고 공급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온 국민이 다 늙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될 텐데. 그렇죠. 대중화될 만합니다. 아이는 안 태어나고 사람은 늙고. 장애인용 교통수단을 휠체어용 교통수단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지 그 교통수단을 많이 확충을 해서 말이죠. 일단 지하철에 가봤습니다. 탔습니다. 아마 2019년 현재 모든 지하철은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제가 직접 다 세본 건 아니니까. 그동안 늠름하게 살아온 제 인생을 곰곰이 도입해보면 휠체어를 타신 분을 버스에서 본 기억은 정말 손에 꼽아요. 그런데 보긴 본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는 종종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 일하면 쉽게 들어가고 쉽게 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모든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당연하겠죠. 엘리베이터를 모든 출입구마다 모든 지하철역마다 다 설치를 한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 유지비의 문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입구마다 여러 개가 있는 그런 데라고 하더라도 엘리베이터는 한 개, 많으면 한 두 개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한참을 헤맬 수밖에 없네요. 내려가는 것보다 일단 엘리베이터의 위치를 찾아야 돼요. 지하철역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지하철역이 10번 출구, 14번 출구 그런 역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일단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표시를 해주는 안내판, 주변 지도판이 있잖아요. 그게 지하철역 안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없군요. 생각해 보니까. 네. 사실은 지상에도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원래 있는데 그날만 쉬운 것일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마포역을 가야 된다고 쳐요. 마포역은 엘리베이터가 건너편이 있는데 그게 몇 번인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저는 항상 4번 출구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마포역에서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4번 출구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는 일단 엘리베이터가 없어. 그럼 4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는 몇 번에 있습니다 정도는 적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아니면 이 사람은 다 입구를 돌아다녀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모바일 앱을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요. 아무튼 갔었을 때 친구가 같이 갔었으니까 내려가서 보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가 아니고 저쪽쯤에 가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삥 돌아가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타는데 성공한 게 아니고 일단 역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다른 호선으로 어떻게 갈아타느냐. 환승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른 역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노원역에 살고 있으니까 노원구의 메카죠. 노원역이 4호선과 7호선 환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승 구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이슬람교도는 거기 가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게. 메카. 그러게. 아무튼 이것저것 많습니다. 노원구의 메카. 이동량이 많은 곳이다. 번호한 곳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환승 통로가 길기도 할 뿐더러 4호선은 그 지상보다 더 위에. 저 위에 있고. 7호선은 한참 밑에. 한참 밑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를 오가려면 환승하는 구간 어딘가에 그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가 대표적 얘기겠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환승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일단 다시 그 처음에 제가 그 지하철역에 들어오기 위해서 탔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철역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저쪽 다른 호선 쪽의 엘리베이터를 다시 찾아서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그 지하철역 바깥으로 일단 나간 다음에 카드를 다시 찍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아 이거는 그 역을 설계를 하신 분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보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시간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원래 보통 때라면 그 환승을 할 때 길면 한 10분 정도 걸리지 않나 싶어요. 그게 환승 통로가 긴 것보다 사실 그 높낮이가 낮은 것 때문에 그렇지 그 아주 그 통로가 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돌아서 이제 그렇게 돌아서 돌아서 그리고 이제 그 엘리베이터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시간을 다 하니까 한 1시간 10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환승에만. 환승에만. 시간을 더 쓰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할 때부터 휠체어가 다니는 바퀴가 다니는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장애인도 휠체어를 타고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곳이 계속 나와가지고 몇 년 전에 겨우 그냥 이제 선언적인 권리 정도가 장전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초인가요. 그 모든 지하철역마다 그 이제 환승 구간에 그 리프트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나. 계류가 계류 중인가 뭐 그렇습니다. 리프트형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그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리프트예요. 리프트라고 하는 건 그 계단 옆에 보면은. 얇은 철판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무슨 그 난간 같은 것도 없이 그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로. 그거는 이제 리프트를 타려면 일단 그 앞에서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한참 기다리면은 영무원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영무원이 그러면 그 리프트를 펴줘요. 그럼 그 위에 위에 휠체어를 타고 올라가면은 그 리프트가 천천히 올라가서 삐로롱삐로롱 막 시끄럽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서 쭉 올라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밖에 없고 속도도 너무 느리고. 사실 근데 느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위험하거든요. 부딪힐 수도 있고. 장비가 꽤 위험합니다. 실제로 위험해서 그 리프트가 추락해버리는 사고가 자꾸 일어나요. 심심치 않게나서.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작년에 시위도 많이 있고 요구도 많이 있었죠. 사망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한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바깥으로 나가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신기력 같은 경우에도 리프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엘리베이터 있죠. 그거를 공사 중이더라고요. 직선형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힘들더라도 휠체어 유저분들이 지하철을 타는 이유는 당연히 간단하죠. 버스는 거의 못 타니까. 그렇죠. 택시를 타려고 하더라도 일단 전동 휠체어는 당연히 못 타니까. 결국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개중에 지하철 화장실이 그나마 제일 나은 편에 속해요. 턱이 없으니까요. 턱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입구가 좁거나 턱이 있거나 심지어는 그 화장실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화장실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곳들은 다 못 들어가지만 한 6호선, 7호선, 8호선 정도가 되면 좀 괜찮은 화장실이 질비하다. 휠체어 전용 화장실석도 따로 있고. 단지 그 휠체어 전용 화장실석의 문을 열어보면 거기에 청소도구가 가득 차 있을 뿐이지. 뭔가 어쨌든 좀 이제 나름의 그런 어떤 편의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최근의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일반적인 상가 건물들. 제 친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애초부터 화장실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 상가 보면은 가게가 1층에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그 화장실이 그 가게에 딸려있지 않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 화장실이 그 건물의 다른 위치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은 보통 여기서 반층 올라가세요. 혹은 한층 올라가시면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죠. 이 열쇠를 가지고 가십시오라고 하면서.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도 못해봤네요. 네.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도 카페나 술집이나 식당을 가보면은 계단 없이 갈 수 있는, 턱 없이 갈 수 있는 화장실이란 건 머릿속에 뒤져보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반층으로 올라갔던가 한 턱이라도 올라갔던가. 네. 그래요. 시립미술관의 분관에 가봤습니다. 미술관. 네. 제가 사고를 당한 후에 지금까지 다녀본 곳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미술관은 휠체어로 다니기 굉장히 편리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입구에 경사로가 있고요. 그 경사도 넓고 완만하게 되어 있어요. 경사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사가 완만하지 않고 이렇게 막 가파르면. 맞아요. 규정이 있으니까 경사로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진짜 이걸 누구 다니라고 만들어놨냐라는 그런 식의 인식이 될 정도로 다니기 힘든 곳들도 있는데 여기는 정말 완만하게. 혼자서도 쉽게 갈 수 있을 법하게. 그러니까 왜 짓는지 모르고 짓는 사람이 지었을 수도 있죠. 경사로를 하면서요. 경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계단하고 똑같은 각도의 경사로. 맞아요. 그런 데 봤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런 데가. 그거는 그 저. 미끄럼틀이죠? 그 익스트림 자전거 선수들 연습하는 곳. 네. 하프파이프 그런. 어린이들 킥보드 타라고. 그리고 그 미술관은 이제 그 바닥도 바퀴가 매끄럽게 잘 미끄러지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간이 텅텅게 막 공간이 넓고 쾌적합니다. 미술관이니까요. 그리고 층마다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데스크에서 휠체어를 대여를 해주는데요. 그거는 그 미술관에 갈 때까지는 걸어서 갔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이라든지 걷기 불편하신 분들, 올해 서게 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을 할 때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시설에서 휠체어를 대여를 해주면 그 공간 안에서 아주 편하게 다닐 수가 있지요. 좋군요. 네. 아마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되게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제가 화장실을 가려고 그랬더니 화장실 앞에 이제 그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들을 대기하기 위해서 그 이제 그 동행자들이 대기하는 벤치가 고정형으로 화장실 앞에 딱 설치가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진입로가 좁아가지고. 제일 좋은 시설이었는데 그래요. 그건 또 무슨 아이러니가. 버그 같은 거네요. 네. 말씀드리지만 플레이 안 해봐서 나온 법. 네. 그곳은 제가 가본 곳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휠체어 유저를 가장 많이 배려를 한 시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잘해놓고 화장실을 못 가게 해놨다. 네. 부축을 받아서는 갈 수가 있었죠. 부축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용변을 보는데 양옆에서 이제 저를 잡아줬어요. 친구들이. 근데 그 남성용 소변기에 손잡이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스탠딩 소변기에 이제 그 은색 손잡이가 동그랗게 돼가지고 달려있는 곳들이 있죠. 하나씩 꼭 있죠. 네. 양쪽에. 그게 없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본 것인지 혹은 그날만 치운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리 어두워도 화장실 들어가면 그거부터 보이는데요. 남자 화장실이. 제가 그 두 다리로 걸어 다닐 때는 소변기에 양옆에 그게 왜 있는지 몰랐거든요. 가방을 걸으라고 있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는데. 지금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저 같은 환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필요한 장치입니다. 그게 없으면 부축이 없이 혼자 서서 용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걸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불편한 것이죠.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집 안에도 변기에 옆과 욕조 옆에 튼튼한 손잡이가 있다면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대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집에 환자분이 있으신 분들은 설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시죠. 그리고 환자분은 없어도 욕조하고 화장실에는 짚고 일어설 수 있는 봉 같은 거 많이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봉이 얼마나 튼튼하냐보다도 벽에 얼마나 솜씨 있게 잘 세게 설치하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전문가가 들어가는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다른 집, 다른 친구 집, 가정집 등등을 방문했을 때 그런 손잡이 시설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질 못했어요. 별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별내. 네. 경기도에 있고요. 남양주시와 구리시 그리고 서울 태능이 갈리는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거기가 별내가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인터체인지가 양쪽에 딱 있는데 차를 잘못 타고 들어가면 진짜 고속도로 들어가서 한참 돌아가야 돼요. 한참 돌다가 아무튼 들어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딱 그 세 지역 지자체의 정확한 그런 경계선쯤에 체육공원이 있고 거기에 축구장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리그, 삼부리그인가 축구 경기. K리그. 네. 또 열린다고 UMC가 말을 했습니다. 자, 거기 가보라고 시킨 거죠? 저는 꼭 집어서 거기 한번 다녀와 보시라고요. 축구를 벌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든. 그러니까 체육시설도 한번 어떤지 한번 취재를 해달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저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저한테 배려를 해서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좀 멀리 있는 상암구장 그런 데는 일단 가는 것부터가 일단 일이니까. 그렇죠. 그건 누구여도 짜증나요. 노원에 사는데. 사직구장. 그렇죠. 와, 그럼 KTX 이용까지 세트네요. 그렇죠. 거기가 서울 태능에서 아마 거의 걸어가든지 아무튼 그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가까이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별래 신도시의 태능 선수촌 관계자, 체육계 관계자분들하고 그리고 군 관계자, 육군 관계자분들이 그쪽에 좀 많이 이주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길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은 되게 다들 무력이 높아 보여요. 한정식 집의 사장님이 여자분이셨는데 현피를 뜨면 제가 제발 절대로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백전 백패.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알았어요. 무슨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고깃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손 이상을 패 죽일 수 있어요. 그럼 뭐 불판 들이 힘만 있어도. 제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도대체 다 살피합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불판 들기 시합 이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그 불붙은 숯. 뭐야? 그건 안 맞죠? 너무 고어하잖아. 네. 그 별래 체육구장에 있는 체육 축구장은 되게 훌륭한 잔디밭이 깔려있는 구장이었습니다. 꽤 쾌적하게 지어 있었고요. 관람석은 의자가 아니라 길게 놓여있는 돌계단이었는데요. 경기장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석은 따로 없었습니다마는 휠체어는 어차피 자체가 의자이기 때문에 그냥 그 앞에 앉아서 보면 됩니다. 아 이동은 할 수 있는데 의자는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 이유는 뭐냐면 오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래도 된다. 네. 어쨌든 앉아서 볼 수는 있는데 그 앞에서 앉아서 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축구장에 라인이 있잖아요. 그 라인 바로 앞에 앉아서. 아 진짜요? 그럼 공도 맞고 막 그럴 가능성이 있죠. 공이 날라오면 피하면 되죠. 공연 같은 걸 보러 가면 맨 뒤에 콘솔석 옆에 장애인석이랑 휠체어석이 3군데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법으로 그래야 되죠. 이 사람들은 왜 S석에서 볼 권리가 없지? 그것까지는 나중 문제라고 잘 쳐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보아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오지 않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와서 경기도 감상하고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그게 워낙에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없다 보니까 안 그래도 공연 시작하고 공연 끝나고 경기 시작하고 경기 끝날 때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동하니까 이동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쪽은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연이나 큰 규모의 경기 같은 게 열릴 때에는 보통 그런 거 대행사가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그러면 예매권을 사죠. 온라인 같은 걸로 사는데 티켓을 구입할 때 휠체어 좌석에 티켓을 따로 구분해서 파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그러면 S석, A석 이렇게 있는데 S석을 살 수도 있죠. 사가지고 갔는데 저는 휠체어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 요원이 하고 이렇게 막 어벙벙벙 하다가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S석이 아니라 저 먼지 있는 그런 자리. 콘솔석 근처에. 그렇게 되죠. 공연 같은 거 보러 다니는 거 모르던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이 생기죠. 그렇죠. 자주 보러 다니시는 분은 지뢰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시 체육공원 축구장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 여기는 공립 축구장인데요. 경기장에 들어가려면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인도를 통해서 경기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에 경사로가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규정상은 아마 경사로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도를 뿌개서 일부 구간을 야매로 대충 뿌개가지고 약간 경사지게 만들었어요. 그냥 산으로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절대 혼자서 못 넘어갑니다. 원래 경사로가 있는 데는 그 전 한 2미터, 3미터 전부터 보도블럭이 서서히 경사가 져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 보도블럭을 빼버리고 거기를 흙으로 대충 토닥토닥토닥토닥 해놓은 곳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그런 수준도 아니고 그 보도블럭을 그냥 망치로 하나씩 두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프레젤이에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지게끔 약간 뒤집어 놓은 거죠. 반쯤. 사실상 못 가네요. 네. 가장 기막힌 건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굳이 화장실을 공중에 띄워서 높은 데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자면 경사로라도 신경 써서 만들어놨어야 하죠. 그 화장실에 가려면 24계단의 가파른 나무 계단을 올라가야만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고. 아. 세볼 수 있네요. 가야 하는 사람은. 네. 그냥 앉아서 세봤어요. 그냥. 24계네 하고. 계단 외에는 화장실까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진짜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게 그냥 화장실이에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관리사무실이 있고. 당시 관리자가 있겠죠. 그거 말고는 그 화장실을 저렇게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장 마려운 사람은 그 생각을 하게 되죠. 저걸 왜 저기도 올려놨을까. 그냥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딱딱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축구장 주변에 다른 텅텅 비어있는 공간들도 많고. 왜냐하면 그 체육공원이 워낙 넓고 크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른 그냥 지상 평지에다가 지어도 되는 거를 굳이 높은 데다가. 저것만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지워놓은 것이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민간시설이나 상가 건물 등등에는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낡았고 오래됐고. 지금 시설공사를 다시 하려고 하면 큰 돈이 들고. 그래서 건물주는 경사로라든지 엘리베이터를 지금 와서 설치를 할 생각이 없고. 세입자는 남의 건물에다가 자기 돈 들여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서울은 현실적으로 그런 민간시설에서 여권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신도시로 조성이 되고 있는 곳에 공공시설물. 남양주. 공공체육공원에 그것도 바로 옆에 공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곳의 화장실조차도 휠체어 유저를 위한 최소한의 고려가 없이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았습니다. 노력했는데 꽤 오랫동안 노력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도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 더 기막힌 이야기는 조금 뒤에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십시오. S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아까도 들으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예전에 평상시에 늘 하던 거동은 아닌 상태에서 기동력은 아닌 상태에서 아주 힘들게 와가지고 손희상 선생이 녹음을 했습니다. 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시겠고요. 내일 아마 긴 얘기를 하겠지만 또 저가 좀 미안합니다. 손희상 선생이 이제 휠체어를 잠시 타게 됐다. 네. 이때를 놓치지 말고 여기저기 굴리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은 일을 시켰어요. 제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반대여야 하지 않나요? 보통.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언제 또 세상을 이 눈높이로 보느냐. 빨리 많이 경험하고 와라. 네. 그래서 몸이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그렇습니다. 이상평은 내일 다시 진행하겠고요. 의사소통을 잠깐 하고 마무리 짓죠. 금주의 의사소통 타투이스트이신 임모씨께서 말이에요. xsfm25.at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서 그 알실의 타투 이야기가 다뤄진다면 아마 나오실 것 같다 하던 분이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타투하시는 분들도 그 알실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겪었거나 두려워했거나 들었던 이야기를 정돈된 또 훨씬 풍부함 경험과 생각들을 곁들여 들으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분야가 가진 불합리성이 더 와닿고 노동조합에 더 힘을 보태고 싶어집니다. 제가 LA에 일을 하러 갔을 때 그곳에 타투이스트 자격증을 따야만 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위생 부분에 대해 아주 신경을 쓰고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처음 듣고 배우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냥 열심히 한다는 거 하기보다는 먼저 제대로 공부를 하는 게 맞는 일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여기에서 언제나 나오는 슬레어즈 박서의 명언이 나오죠. 뭘 해도 잘하려면 공부를 내야 된다. 알아본다고 하는 저는 저도 이럴 진데 더 심각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개월에 500만원이나 내야 하는 유명한 수강시설에서 배웠다는 분이 외국에서 심각한 위생문제를 일으킨 얘기도 있고 구시대적인 수강생 시스템에서 착시당하다가 성추행을 당하는 이야기도 많고요. 국내 얘기겠죠. 시스템 밖에 있기 때문에 저희 자신과 손님들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고 법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것이 저와 제 주변의 심정입니다. 다음 달에 한국에 들어가면 꼭 도인님께 연락을 드려야겠어요.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네. 임땡땡씨 고맙습니다. 도인님한테 연락하셨겠네요. 안 그래도 도인님의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시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저희 방송을 두 번이나 올리셨더라고요. 맨날 그림만 있다가 자기 그림만 있다가 자기 작품만 있다가 다른 게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네네네. 도인님의 인스타그램은 안 그래도 가서 볼 만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경 한번 해봐 주시고요. 백종범씨께서. 유소은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이론과 실제 코너가 말이에요. 제가 사실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포맷 언론에서 일하는 가급적 이제 오랫동안 사회를 겪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본 이상한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젊은 기자 이런 사람들이 PD 이런 사람들이 한참 일시키는 거 많잖아요.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바쁘죠. 네. 유소은 이론과도 시간 내기 되게 어려웠거든요. 바쁘죠. 바빠요. 최근에는 더 바빠졌대요. 네. 자주 만나기 힘들 것 같은데 시간 날 때 연락 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하고 제가 되게 무기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는 영원히 시간이 없을 거거든요. 그 양반이. 시간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소은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사람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믿고 싶은 것이 생기고 믿고 싶은 것을 강력하게 믿기 위해 정보를 걸러내서 취합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요. 네. 저희도 그렇고요. 저희도 그렇고요. 네. 또한 유엠씨님이 지난 이상평론에서 불신은 강력하다는 언급 역시 많은 공감이 됐습니다. 네. 뭘 못 믿겠다는 심정은 참 무섭거든요. 대화란 강력한 자신의 믿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비록 진심이 아닌 꾸며내는 것일지라도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 대화는 타인의 믿음을 존중하는 제스처임이 분명할 테니까요. 이런 게 보통 이제 저 신부님들이 많이 배우시는 거잖아요. 신부님들이요? 성사 같은 거 이제 하기 전에 그런 거 들어가시기 전에 미리 배워두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기 죄를 막 떠드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의 태도를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 나가서 멱살 잡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런 죄는 어떻게 사해줘요?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모든 이의 욕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가 마음을 열어야죠. 네. 아무튼 이론과 실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믿음을 강요하는 사람도 가르치려는 사람도 너무 많아서요. 옛날처럼 인기가 없어요. 제가 스스로 좀 피곤한 게 왜 계속 페이스북을 들여다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네. 아니 가르치려는 욕망 자신의 분노를 관철시키려는 욕망 그것도 아니면 좋아요고걸 그 셋 중에 하나는 거의 분명하게 들어가는데 내가 이걸 왜 계속 보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냥 친구 공개 문학인이 친구 공개 아닌가? 친구 공개만 한 사람들 그냥 보면서. 근데 문학인은 친구가 너무 많아서요. 그건 그래요. 농담이나 따먹는 게 좋겠다. 경신건강에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친구 정리를 안 하고 그냥 그 괴로운 걸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도 제가 왜 그러는지 참 스스로 한심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핸드폰 붙잡고 엄지손가락이 갈 길을 잃을 때 주로 클릭하는 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죠. 그래서 점점 더 저는 페이스북에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왠지 모르겠네. 아무튼 마음은 더 편해요. 동물잘 오래 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스타그램으로 옮겨간 점도 좀 있어요. 더 예쁜 컴퓨터 본체 보는 것도 훨씬 재밌고. 그렇죠. 무선 글 읽는 것보다. 누가 기사 링크도 안 하고. 네. 커뮤니티 글 링크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또 다만 이제 세상에 어떤 미움이 어떻게 커져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게 직업의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라. 마냥 피할 수만도 없고. 아무튼 백종범 씨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제가 한심해졌습니다. 끝으로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던 많은 분들 가운데서 특히나 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야기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서 치앙마이에 사시는 송승은 씨의 후기를 좀 들려드리죠. 아세안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국에서도 영어 문장 끝에 태국식 종결어미를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칵 또는 카입니다. 사와디 칵. 남자의 경우는 칵. 여자의 경우는 카입니다. 원래 태국에서 문장 끝에 이걸 붙이는 것은 존댓말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태국 여행 오셨던 분들은 사와디 칵. 코쿤 칵이라는 인산말을 기억하실 수 있어요. 맨 뒤에 붙이던 칵카가 바로 그거죠. 근데 태국 사람들 가끔 영어 쓸 때도 이걸 붙입니다. 특히 오케이 칵. 땡큐 칵. 정말 흔하게 듣습니다. 재밌네요. 그리고 옆에 본인의 직장 동료인가 보죠. 채팅 내용을 보여주셨는데. 땡스 칵. 컨펌 칵. 페이 투데이. 나카. 이렇게 써 있어요. 나카는 부정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무슨 극상이랬나? 아무튼 높임말로 쓰는 어미 같더라고요. 컨펌에도 칵. 우리나라 말로는 땡큐요. 컨펌요. 그런 건가 봐. 그런 거 아닐까요? 로봇을 높일 때는 로봇칵이라고 할까요? 로봇칵. 여성형은 로봇칵. 그건 폴리인데요? 그렇죠. 아마도 왠지 짧게 그냥 끝내버리면 무리하게 보일까 싶어서 일까요? 이거 은근히 아시아 대륙의 무서운 지점입니다. 자꾸 뭘 높이고 싶은 욕망.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씁니다. 도움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네요. 어떻게 도움되는 얘기만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어서 모든 걸 떠들고 가기도 하는데. 근데 이건 진짜 재밌네요. 땡스카, 컨펌카 이런 건. 마카오나 싱가포리나 태국에서 우리 동네 영어도 어미가 다 이 모양이다. 설명해 주신 많은 영어도 감사드립니다. 카도 있고, 라도 있고, 아도 있고, 애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제보 덕분에 싱글리시, 탱글리시 많이 배웠습니다. 탱글리시겠네요. 그 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고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게 뒤에 요를 붙여 모든 말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은요. 그 왜 소련여자 유튜브에 누가 누나 똥 싸면서 맨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여자분이 댓글 단 게 한국인들은 왜 맨날 똥 싸는 걸 나한테 말해주냐고. 지식콜콜한 얘기하기 좋아하네. 그것이 나의 실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손인상 선생의 더 많은 새로운 시각에서 본 모험과 함께 돌아오지요. 유승균 PD하고 윤석열의 이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